불법 파견 형태로 근무하던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등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는데, 이유가 뭔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 부산고속도로에서 미납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김은재 씨. 밀린 요금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면 돌아오는 건 고함과 욕설뿐입니다. 생계 탓에 참고 일을 해온 것도 8년째. 협력업체 소속인 김 씨의 월급은 190만 원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름 휴가비라든지 명절 휴가비 이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으세요. 김 씨처럼 참다 못한 협력업체 직원 등 120여 명은 지난 2018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당시 똑같이 외주협력업체 소속이었던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순화원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영업소에서 뒤섞여 작업을 했던 도로공사와 다르게 신대구 부산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오롯이 협력업체 직원들로만 이뤄져 있어 과연 파견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6개월만 대법원이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불법 파견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 노동법에 따라서 상당한 지위 명령과 이런 것이 있으면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하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노조는 원청과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직접 고용의 열쇠는 원청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잡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원청 자체가 주주사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인원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사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런 우려에 대해 원청인 신대구 부산고속도로는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